로또야 얼른 와 엄마 호박 줄게 아우 너는 호박 먹고 그거를 또 얼굴 핥아주면 어떻게 해 자 하나 우리 하나가 이제 안 아파요 잘 먹어요 로또야 로또 로또 얼른 와 로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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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여기 로또 앉아 쌤이 여기 앉고 이리 와 얼른 와 빨리 와 얼른 와 자 로또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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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엄마 야 로또꺼 빨리 와 얼른 와 로또야 로또 삐졌어 엄마 아까 목욕시켜서 삐졌어 엄마한테 아까 으르릉 베드네 얼른 와 얼른 와 너 안 먹으면 하나가 달라 자 하나 먹어 응 하나가 먹어 우리 하나가 어저께 하루종일 굶어 가지고 쌤이 입 좀 봐 노래졌어 벌써 기다려야돼 앉아서 자 네네네네네네네네 로또야 얼른 와 로또 얼른 와 엄마 호박 줄게 아 맛있다 자 하나는 이제 아직 쭉 엎드려서 먹는거야 지금 일어나서 먹어야지 아필까지 먹어야지 네네네네네네네네 아버지 집 진물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다 능힝 로또는 엄마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먹여야 돼? 응? 와서 엄마가 불러면 얼른 와서 먹어야지? 자 쌤이 좀 기다려 우리 로또가 오늘 목욕하면서 눈썹도 좀 잘랐어요 쌤이 쫄길래 떨어졌네 떨어졌어 쭈어먹어야 돼 아이가 쭈서 먹어야 돼 하나 세미 네네 네네 자 로또 우리 로또 자 로또꺼 일어나 들어놓아서 먹는 게 어딨어 일어나 로또 일어나 얼른 일어나 이 고즙불탱이 자 한 번 먹어봐 맛있네 자 한 번 자 롯도